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빠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어져서 까딱하면 부모님까지 갈라서시게 될 것 같아 조언 구하고자 사연 보냅니다. 저에게는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을 만큼 문제가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대학생 때부터 6년 정도 만난 여친이 있었고, 집안끼리도 서로 알고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오빠는 졸업 후 여기저기 알바만 했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취업하면 그때 당연히 결혼하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쯤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알고 보니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와 몇 번 만나다가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아버지의 취조 끝에 바람 피운 것과 혼전 임신한 것을 다 털어놓은 오빠는 그날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고 쫓겨났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부로 나는 아들이 없다 선언하며 오빠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단프라박스를 갖고 오라고 해서 오빠 방에 있던 모든 것을 쓸어 담아 주차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오빠는 어디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갈 곳이 없다며 만삭이 된 여친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는 그날도 엄청나게 맞았지만 아버지는 배부른 여자를 차마 내쫓을 수 없어서 전처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결혼식은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할 것, 아이 낳고 1년 내로 분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오빠를 내쫓을 때는 저거 미친놈이라고 하셨지만 막상 들어와 살면서 매일 보니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새 여친을 새아가라고 부르며 잘해 주셨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자꾸 개모임이나 교회에 가서 곧 손주 본다고 자랑하고 다니신 거예요.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 지방 동네라 소문이 빨라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다 아는 사이이고 오빠의 전 여친은 타지에 있지만 전 여친의 친척이 엄마랑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결국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이 집 아들 애 생겼다고요.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게에 들러서 축하한다고 하고 언제 결혼했냐고 몰랐다고 물어보시니 난처했나 봐요. 그리고 전 여친이 간호사였는데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서 다들 엄마한테 간호사 며느리 봐서 좋겠다고 축하해 주는데 엄마가 며느리가 간호사가 아니라고 하면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매일 싸웁니다. 아버지는 왜 좋은 얘기도 아닌데 떠들고 다니냐고 화를 내시고 엄마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 있는 아들 평생 안 보고 살 거냐고 화를 내세요. 동네 사람들이 바람나서 생긴 앤지 어떻게 알겠냐고 하시네요. 엄마는 내신 분가하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매일 싸우고 그럼 오빠도 나와서 같이 싸우기 시작하고 새언니는 방에서 울고 있어요. 저도 몇 번은 나서서 말렸지만 이제 너무 지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제 방에 있어요. 오늘도 싸웠는데 아버지가 엄마 보고 무식한 여자라고 하시며 이렇게 애들 베리고 내 사업 망칠 거면 갈라서자고 하십니다. 엄마는 제 방에 와서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애를 진작 뗐으면 모를까 어차피 낳는 거 내 손주라고 생각하니 안 예쁠 것도 없어서 자랑 좀 했는데 그게 이혼 당할 일이냐고 하시네요. 도대체 오빠 하나 때문에 맨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새언니 될 사람은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몸도 무거울 텐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저에게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 전여친과 둘이서만 해외여행도 다녔을 정도로 친했어서 좀 껄끄럽네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엄마가 오빠 잘못할 때마다 어쩔 수 없단 듯 어물쩍 넘어가면서 키워서 오빠가 전여친 배신 때리고 혼전 임신해서 아버지 속 썩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 말대로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엄마에게 그래도 자랑하고 다니지는 말라고 해야 할지 아버지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저까지 길에서 오빠 전여친 닮은 사람 보면 피하기 바쁩니다. 어느 쪽을 설득하는 게 나을까요? 이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아버지와 오빠가 싸우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조언